미스트로3에서 팀원 전체의 생존이 걸린 4라운드 여왕전이 펼쳐졌습니다.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가 탄생했는데요. 숨막힐 정도로 엄청난 무대를 펼치는 여왕전 어떻게 보셨나요? 오직 한 팀만이 전원 생존하는 4라운드 팀메들리전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지상 최대 트로트쇼인 1차전 팀메들리와 각 팀의 여왕들이 승부를 가리는 2차전 여왕전이었는데요. 여왕전에 앞서 막강 드림팀인 뽕커벨과 보컬의 신 김현우가 스파르타 특훈을 시킨 트로나민씨의 팀메들리 무대도 공개되었습니다.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천눈 보이스 정서주,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 꺾기인간 문화재 배아현, 고막 여친 정슬이 레전드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톱5인 정서주, 윤서령, 오유진, 양서윤, 복지훈이 여왕전으로 진검승부를 벌였는데요. 1, 2차전 마스터와 관객평가단 점수를 모두 합친 총점 1위팀만 전원 5라운드에 직행하고 다른 팀은 모두 탈락후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피할 수 없는 부담 100배의 여왕전이 펼쳐졌습니다. 1차전 팀메들리 순위가 결정된 후 1차전 1등팀 여왕은 왕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다른 여왕들 역시 벼랑 끝에서 팀원들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 대역전 드라마를 쓸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역대 시즌 통틀어 여왕, 대장전 중 마스터 최고점이 탄생하기도 했죠. 계속해서 감탄이 쏟아지는 무대의 연속이었습니다. 4라운드 팀메들리전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관객평가단에 점수가 합산되었는데요. 관객의 마음이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미스트롯 시즌 3를 비롯해 현재 MBN에서 매주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역가왕 모두 눈에 띄게 10대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롯 오디션의 흐름이 탄탄한 실력과 내공을 겸비한 10대들에게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현역가왕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전유진은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또한 미스트롯 3 3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 1, 2, 3위에 오른 빈에서 우유진, 정서주도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해성처럼 등장한 빈에서는 2012년생으로 이제 11세인데요. 경남 진주 출신으로 현재 가람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곧 6학년이 되는 어린 나이입니다. 2020년 MBN 보이스트로트 준우승, 2021년 TV조선 미스트로트 미를 기록한 김다현은 2009년생으로 14세입니다. 김다현이 보이스트로트 준우승 당시 11세인 초등학생 5학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지금의 빈예서와 같은 나이인데요. 11세의 로틴스타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김다현에 이어 4년 뒤 다시 신의 빈예서가 등장한 것입니다. 빈예서가 매스컴에 관심을 처음 집중시킨 것은 2022년 7월 전국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1등인 최우수상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2022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님 사랑합니다를 부른 빈예서에게 제2의 송가인이라는 호칭이 따라 붙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산에서는 대상까지 받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 2022 연말결산 편에서 빈예서는 용두산 엘레지를 불러 대상의 영광을 안았는데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산 최초의 미성년자 우승자입니다. 당시 빈예서는 그냥 미성년자도 아닌 망 10살이 된 정말 어린 나이였습니다. 빈예서의 아버지 빈민화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예서가 평소 트롯 흥얼거리는 걸 좋아해 인근 남해에서 열리는 전국노래자랑에 재미 삼아 나갔는데 덜컥 최고상을 탔다. 기량을 더 가다듬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예서가 트롯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같이 사는 할머니가 평소 즐겨 부르는 트롯을 따라 부르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할머니와의 사이가 각별한데 이런 진심이 방송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스트로3 1라운드에서 빈예서는 이미자의 모정을 선보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향한 사랑과 고생한 할머니에 대한 보답에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밝히며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빈예서의 진가는 미스트로3에 출연하면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방송에서 빈예서는 보아인과 1대1 대결에 1라운드를 치렀는데요. 트롯 신동으로 불리는 빈예서와 보아인의 대결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둘 다 올하트를 받으며 2라운드에 진출한 것인데요. 빈예서는 모정을 불렀는데 마스터 진성은 참 기가 막힌다. 눈에서 눈물은 안 나는데 가슴에서 폭포 같은 눈물이 난다. 섬세한 곡 해석이 고맙다고 칭찬했습니다. 빈예서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오유진과 정서주도 이미 상당한 활동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빈예서와 함께 가장 유력한 미스트로3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오유진은 2020년 KBS 트로트 전국체전에 출연해 동메달을 따는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오유진은 13세였습니다. 진해성, 제하의 2호 3등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은 것인데요. 2021년에는 MBC 방과 후 설렘에 출연해 아이돌로의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에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2021년 7월 싱글앨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를 발표해 정식으로 데뷔한 가수이기도 하죠. 1주차 5위에서 2주차 3위로 올라오며 역시 우승권으로 거론되는 정서주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은 미스트로3가 처음이며 별다른 수상 이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뷔는 물론 정식으로 콘서트까지 연 가수입니다. 정서주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트로트 샛별 정서주를 개설해 다양한 노래 커버 영상을 올려 청화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큰 인기를 얻어온 것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보한 인기를 바탕으로 정서주는 2022년 9월 26일 앨범 뽀뜰에게를 발표하며 정식 데뷔했습니다. 앨범 발매를 하루 앞둔 9월 25일에는 첫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꽃들에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발굴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롯 가수 톱7을 뽑는 mbn 현역가왕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는 미성년자인 10대들입니다. 우선 내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킨 전유진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지난 6일 방송된 mbn 예능 현역가왕에선 준결승전을 통해 선발된 현역가왕 톱10이 국가대표 톱7을 향한 대망의 결승전에 돌입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난 준결승전 1위이자 대국민 응원 투표 1위인 전유진은 부담감을 토로하면서도 욕심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무대를 만들겠다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전유진은 이정옥에 숨어오는 바람소리로 감성 장인다운 차분하고 깊이 있는 가창력을 자랑했는데요. 노래를 들은 이지혜는 노래 제목처럼 유진이가 숨어올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울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전유진의 무대는 902점을 받으며 10인 중 유일하게 900점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1등 베네핏 100점까지 더해 10002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결승전 2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유진의 우승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끼와 실력은 이미 완성형이라 손댈 곳이 없고 성인 가수 못지않은 감성과 큰 울림을 주는 목소리에 전유진이 압도적인 우승을 하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 명은 김다현으로 현재 10대 트롯 여가수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0년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 2021년 TV조선 미스트로트 3위에 오른 실력파로 김봉곤 훈장의 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최연소 막내 김다현 역시 아기 트롯 행수, 국악트롯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나이가 믿기지 않는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준결승전에서 각각 최종 2위, 2위를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트롯 업계에서는 10대 참가자들이 활약하는 이런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트롯 오디션이 매년 열리면서 이미 실력파 가수들은 대부분 출연한 상태로 스타성을 가진 새 얼굴 배출이 쉽지 않다.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 얼굴을 찾다보니 오히려 10대, 그것도 15세 이하의 로틴 스타를 발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기획사 입장에선 가능성을 갖춘 10대 초반 트롯 가수를 찾아내 잘 준비시키면 오디션을 통해 한 번의 스타 등극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미스트로스리도 이제 중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린 10대 참가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활약을 펼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스트로스리의 진, 선, 미는 누구인가요? 새롭게 탄생할 트롯 스타는 누구일지 예상해보며 참가자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